창고 창고 넓게 보자고 한 거야? 이게 뭐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! 창고가 창고실 거예요? 네 맞아요 여기는 저기 실험음악학원입니다 여기 왜 층자리 다 쓰는 거예요 지금? 이 건물을 통으로 다 써요 생은 몇 명 정도? 지금 이제 한 130명 어딘지 말씀 안 드리지만 최근에 어제 최종 합격자가 또 나와가지고 누가 어디? 어디? 그럼 대기업에 들어갔어? 눈앞에 거칠은 파도가 나를 삼킬까 때론 두려워 그토록 드넓은 바다가 언제부터인가 촬영해 보여 아 맞아요 씹스 대표님 축하해요 네 네 씹스 대표님 제 브랜드 제 브랜드 제 브랜드 제가 이름으로 제 브랜드 원하는 제품이 제 브랜드 저는 그런 것보다 그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었지만 이 제품을 발견했지만 이 제품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은 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거세요 수평선적인 너머로 나를 비춰 내리는 저 햇살을 길따라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가 비투비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컴퍼니! 이제 서 이사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서 대표님 우리는 비투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